더 핫하게 해 더 핫하게 해 립스틱 좀 더 빨간 뒤에 빨리 해! 더 핫하게 해 더 핫하게 해 더 핫하게 해 더 핫하게 해 써빨갈 립스틱을 바른 날은 빨개 깨물어주고 싶은 애교가 예술이에요 웬만한 내가 생각난 like 매콤한 라면 먼저 들어와 봐 내가 좋다면 변화, 빽, 오 웬만한 애들보다 잘 빠진 몸에 내 댁에겐 플러스 넌 날 두고 떠나지 마 난 지금 너무 남을 다닐 너만한 나를 떠나지 마 여긴 나 하나밖에 안 돼 나 지금 끌려 버리지 못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의 곁 나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의 곁 나는 그러고 싶다 빨간 건 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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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